딩가딩가빵 어? 크리스마스잖아?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뭐하지? 남자친구에요 BTS 아 당연히 남자친구이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비티크의 르미르미 예르미입니다 조금 있으면 정말 크리스마스네요 어머 다들 크리스마스 같이 보낼 분 계신가요? 저는 있답니다 남자친구와 이제 같이 보낼 건데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 선물이란 게 있어야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클로스에인 제 남자친구는 저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갖고 싶은 게 또 있는데 어떤 선물을 할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갖고 싶은 걸 줬으면 좋겠네요 뭐 저도 받는 게 있다면 남자친구가 갖고 싶은 거 저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물이 오가는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다들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갖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인 만큼 돈이 없어요 최대를 10만원으로 정해가지고 선물을 골라보았는데 제가 남자친구한테 주고 싶은 선물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스피커예요 라인 프렌즈샵에서 파는 프렌즈 듀오 미니언 밥 스피커인데 그 친구를 저도 너무 좋아하고 남자친구도 귀여워서 너무 좋아해요 그 친구 인형을 줘도 되는데 굳이 스피커를 왜 주냐 남자친구는 노래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하지만 남자친구도 좋아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우리 노래로 한번 즐겨보자 크기도 굉장히 귀여워가지고 항상 갖고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들고 다니면서 노래 한번 듣자 라는 마음에서 스피커를 저는 선물을 해주고 싶고요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을 말씀드릴게요 모두 주목하셔야 돼요 여성분들이라고 한정짓기는 좀 그렇지만 라인 프렌즈샵에 BT21이라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만든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들 인기가 상당히 대단하잖아요 그 캐릭터가 무선 이어폰으로 나왔습니다 라인 프렌즈샵 BT21 TWS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이에요 요즘에 에어팟 유행하는데 따라서 만든 무선 이어폰이 나왔는데 귀여워요 그중에서도 BT21 이런 캐릭터들이어가지고 아주 귀엽습니다 케이스가 그 귀요미들이면 너무너무 귀여워서 행복할 것 같고요 꼭 제 귀에다가 꽂아가지고 그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남자친구예요 BTS 당연히 남자친구이지만 BT21 중에서 쿠키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귀요미 토끼를 함께 귀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상품은 무선 이어폰 그중에서도 라인 프렌즈샵 BT21 무선 이어폰이었습니다 스피커의 가격은 59,000원 그 정도 하고요 무선 이어폰 가격은 10만원 조금 넘어요 다른 무선 이어폰에 비해서는 캐릭터 값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선물이니까 선물이라는 이름 하에 받으면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도 보니까 괜찮던데요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시고 굉장히 귀엽게 쓰시니까 이용자 중에 한 명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친구야 나는 라인 프렌즈샵의 BT21 무선 이어폰을 갖고 싶어 화이팅 화이팅 하자 넘기 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식을 만나요 마스터